여러분의 생일 축하드려줘! 여러분의 생일 축하드려줘! 오! 오! 여자 언니 왜 오세요? 여자 언니! 감동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음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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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선님 그럼 이번에 6월 이벤트로 톳삭스도 오늘 하나 골라가지고 횟수도 한번 넣어드릴게요 잘 됐고 윤선님 생일 축하드려줘!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거 때문에 오늘 조금 감사해요 제가 평일에 드릴게요 오! 오! 윤선님 왜 오세요! 윤선님! 오! 윤선님! 오! 윤선님! 커도 말씀해주시고 작아도 말씀해주시고 사이즈 교환도 되니까 네 그리고 제가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괜찮은데요?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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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쁘다 오! 감사합니다 오! 기상도 저는 혹시 윤선님 다리 너무 길어서 짧은 없잖아 했는데 좋은데요? 오늘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2019년부터 5년째 함께 하고 계시는 윤선님의 생일이라서 블루레몬에서 얼라인 팬츠도 구매를 하고 편지도 써서 선물 드렸어요 근데 윤선님이 오셔가지고 저도 오실지 몰랐는데 감동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얼라인 팬츠를 고른 기준은 윤선님이 내내 되게 긴 레깅스만 입으시는 거예요 여름에도 혹시나 안 입어보신 바이크 쇼츠나 뭐 그루브 팬츠 같은 그런 팬츠가 어떨까 해서 슬슬쩍 여쭤봤더니 윤선님은 레깅스 중에서도 좀 긴 거 여름에도 그런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라인 팬츠가 부드럽고 진짜 안 입은 것처럼 버터 같은? 그런 느낌의 팬츠로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사시사철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얼라인 팬츠 블랙 그리고 윤선님 키가 크시고 다리 되게 기시거든요 기장이 짧은 거 싫으시다고 해서 오갈 때 은근히 제가 취향을 여쭤본 덕분에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선물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예전 브이로그에도 나왔는데 예진쌤이랑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마 북카페를 갈 거고 지금이 주말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마지막 수업이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취소된 김에 뭐 서류 정리할 것도 있고 프린트할 것도 있고 이래저래 잡다한 업무들이 좀 있고 청소도 해야 돼서 쌤 기다리면서 그런 것 좀 해보려고요 선생님이 결제 영수증 받아놓은 게 있어서 이걸 좀 차트에 정리해야 돼요 죄송함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브랜드 선물에 들어온 게 있어서 좀 뜯어 볼게요. 오드 실크 스킨케어 5종 3CE 향수 자빈드 서울 아이 프라이머 이렇게 쉬딩이 들어왔고요. 일단 하나씩 뜯어 볼게요. 안티 링클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앰플 미스트랑 앰플 두 개 들어있고 이거는 브라이트닝 효과까지 있는 제품인가 봐요. 크림 세럼 두 개 들어있고 추가로 오드 실크에서 폼 클렌저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잘 쓰도록 할게요. 오드 실크 고마워요. 이거는 자빈드 서울의 아이섀도우 같거든요. 아이섀도우 프라이머? 컬러 아이 프라이머로 베이스 음영을 손쉽게 연출해주고 아이 메이크업 전에 눈두덩이에 소량 펴발라서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여주고 단독으로 사용 시 자연스러운 음영 아이 메이크업이 됩니다. 자빈드 서울 감사해요. 잘 써볼게요. 그리고 대망의 3C 요 박스가 제일 큰데 요것도 한번 뜯어봅시다. 어떻게 된 걸까? 그래도 선물해주셨을 때 모습이 있으니까 예쁘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패키징 진짜 예쁘다. 3개의 향수와 같은 향의 핸드크림을 넣어주셨는데 3C에서 진짜 선물을 잊지 않고 꼬박꼬박 보내주시거든요.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제가 요즘 향을 진짜 좋아해서 기분 전환할 때 향만 한 게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쓰도록 할게요. 3C 고마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 과일 그리고 버튼을 한 번 해주세요. 너무 좋은데요? 아니에요? 쌤이 생각하는 비주얼? 과일이 좀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어 아까워 쌤이 생각한 걸리つ 결과 본인 제도 지 Hamp beste식 아까워. 쌤이 이런 것도 있어, 이러면서? 왜요? 진짜? 너무 잘한 거 좋아해서 맛있다. 이거 끝이 맛있다. 아! 어머! 이런 거네, 이런 거네. 코 뚜레 맞네.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 열면 그거 있어요. 뭐야? 염죽. 염죽. 어머, 근데 이 물고기도 너무 예쁘다, 소리가. 종 같은 게 있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그런 종 같은 게 복을 불러온다고. 괜찮습니다. 오, 색깔 예쁘다. 진짜 색깔 예쁘다. 이거 뚫러 있었으면 로브로 입는 자. 그러게, 길었으면 차라리 참 좋았을 텐데. 너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거 같지? 너무 맛있어. 얼굴이. 오, 그렇게 다리 좋지? 왜 그러네. 이 아이. 이 아이요? 거짓말. 아, 그래요? 먹었으면... 아, 그래요? 아, 그래, 다 주시는 거예요?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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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나 뜬 땅이 낭났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